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될 것이다.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미미를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움으로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내 수록 그 이름은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움으로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내 수록 그 이름은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이라 내 수록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을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 이름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내 속에 그 예수 그 이름을 간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수의 흔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참목적과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의 한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학교 학생들이 10개명 시험을 보았는데 그날 저녁 담당 전사님이 목사님께 시험 답안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답안지에 제1개명부터 2개명 3개명 잘 적어 내려가다가 제5개명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잘 몰라서 나온 실수인지 아니면 요즘 부모님을 정말 공격하는 그런 자녀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그 전사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데칼로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격하라 가 아니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 그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우리말 사전에 공경이라는 의미는 내 부모를 공손하게 또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그 부모님을 받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 번역은 이 honor 라고 편역되어 있습니다 존중하다 예의 바른 태도로 보이다 예배하다 아니면 숭배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공경이다 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베드인데 한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울의 무게를 들 때 무겁다 라는 뜻으로 카베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영화롭게 하고 상대방을 영광 올려드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또 무겁다인데 그 사람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비중 있게 여기고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카베드 하라라는 이 말은 부모님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무겁게 중요하게 비중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명령형으로 공경해라 찬양해라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이런 명령으로 나온 것이 총 네 번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이 하나님께 카베드 해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10개명이 나오는 사람에게 카베드 부모님에게 카베드 해라라는 말입니다 자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들어 여와를 공경하여라 여와 하나님을 공경하여라 나오죠 이사야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여와를 찬양하며 바다가 땅에서도 여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라 영광 올려드려라 할 때 이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사용됩니다 그 나머지 경우는 치료국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여와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부모에게 공경해라라고 두 번 나오죠 정리하자면 히브리어 단어의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둘 뿐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데칼로부터 이어지는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모든 데칼로그의 기본, 사람에게 행해지는 모든 데칼로그의 기본은 바로 이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첫 단추가 잘 껴지지 않으면 이웃 사랑의 기본에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의 모든 데칼로그를 지켜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한국의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렸던 이여령 선생님의 80조 생각 나누기에 보면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요한 가을 날 한 까치가 뜰에 날아왔습니다 치맥기가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아 저 새가 뭐지? 까치요 아버지는 조금 후에 다시 묻습니다 예아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더니 또 묻습니다 예아 저 새가 뭐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하시겠어요? 까치 까치라고요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어렸을 때 저 새가 무슨 새냐라고 백 번도 넘게 아빠에게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까치란다 백 번도 넘게 너에게 대답해 주시면서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그 까치라는 말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단다 정말 짧은 이야기지만 가슴 뭉클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 말이 안 통한다 문화 차이가 난다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이유로 처음 발을 딛고 일었을 때 잡아 주셨던 그 아버지의 손을 외면하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그 나를 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주셨던 그 아빠의 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 흘릴 때 훔쳐 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 주셨던 그 엄마의 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바로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드려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한 금융그룹이 만든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잠깐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불 켜주시고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잘 오시면 되겠고요 저에게도 40개월 미만인 셋째 딸이 있는데요 이제 1년 반쯤 되어서 한참 아빠 아빠 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아들들을 키우면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들과 딸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상 모든 우리 여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예뻐하는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가장 예뻐하고 사랑스러워 하셨던 그 아버지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그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술만 먹으면 짐승이 되는 우리 아버지 노름에 빠져있는 아버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디 순간 어디론가 떠났던 아버지 그런 가정의 소식을 들을 때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할 이유는 성경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로 부모의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주는 인격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라는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나라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를 떠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마리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경애한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애한다라고 쓸 수 있는데 레유기 19장에 보면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레유기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레유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여 동력자로서 우리가 경애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경하다 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카베드의 반대말은 칼라인데 이 단어의 무겁다의 반대이죠 그런데 무겁다의 반대는 보통 우리가 가볍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칼라이라는 이 단어를 보통 용내를 보면 가볍다라고 쓰지 않고 경멸하다, 모욕하다 라는 그런 말로 사용됩니다 저주, 경멸 이런 말로 쓰죠 다시 말하자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부모님을 저주하고 경멸, 소외시키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부모님을 저주하고 경멸하는 행위라고 말해줍니다 장세기 또한 19장에 보면 로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딸들과 사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부모님이신 장인 어른의 말을 그냥 먼지처럼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이죠 경멸하고 저주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심판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문제의 원인은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을 떠돌던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 한 편의 시는 오늘날 이 부모의 권위 특히 그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진 그 한 편 그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우리 하늘에게 모든 책임이 되기를 주님의 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 아쉬우니까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갈까 했는데 니 엄마 아빠 동네 갈 때 치명서 주고 이리 와갖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이래서 참 마음이 아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부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잘 걷고 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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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요즘에 부쩍부쩍 말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가방 가방 그런 기본적인 것 하는데요 아빠 아빠 가자 가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대답해주고 또 저 자신을 볼 때도 놀랍게도 거의 짜증을 내지 않는 거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아빠와 통화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제가 잘했습니다 밥 먹고 다닙니다 하고 저의 그런 경직된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분과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안아들으시고 정말 1차적으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권위와 질서를 받아들여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단편적인 말씀에만 이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잘 효도해라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용돈을 잘 챙겨들어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동양사상 유교사상의 핵심인 효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여기 나오는 이 부모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부모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고 좀 더 확장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부모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제육법으로 봅니다 제육법은 이 하나의 부분적인 가지고 이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봅시다 여기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빵은 먹는 것입니다 식량이죠 그런데 이 식량을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이 빵이라는 그 단어로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하나의 제육법처럼 여기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라는 이 말은 우리 부모인 동시에 나의 1차적인 이 부모인 동시에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 내 위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도 공경하라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신앙선배였던 분들이 작성한 그 하이레벨 요리 문답을 보면 103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문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5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정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을 보시면 공경의 대상이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공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권위의 체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이러한 체계에 대해서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무정부주의자들 어떠한 세속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평등 사회를 추구하죠 이 세상에 권위 체계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조차도 정작 이 권위와 질서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데칼로그를 통해 좀 더 우리가 폭넓게 보자면 이 권위와 질서가 있다라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의 교수님들 또는 직장의 상사들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질서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대하고 억압하고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권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자리에 앉은 자들의 말과 행동에 어떤 제한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압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나 말의 약점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권위자의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드벨 요리 문답의 답을 보셨다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거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 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이 길을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권위와 질서 아래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한 무조건적으로 그 권위 체계 자체를 아예 허물어버리는 아예 권위 자체를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도 문제인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한국의 온라인 신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붓는 그러한 영상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사 권위가 떨어졌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심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목회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권위를 상실한 존재로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자녀를 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공경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의 말씀에 더욱더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탕자 이야기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핵심은 두 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아주 무례한 권위가 상실된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러한 둘째 아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량 방탕하게 지냈던 그 둘째 아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가난하게 되고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의 처장한 모습을 보고 아주 먼 거리를 달려오고 있던 그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달려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기고 달아난 그 둘째 아들은 유대법상 아주 폐역한 일을 한 자식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그를 버린 일이고 만약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갔던 것은 혹시라도 자기보다 마을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하여 그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 성인 남자가 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천박스러운 행동이고 위기 때가 아니고 대부분 다 걷는 것이 품위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뛰었던 이유는 둘째 아들의 생명을 건주고 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극류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았던 또 다른 아들,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대놓고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마음으로는 떠나 있었고 존경하지도 공경하지도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자산을 챙길 때 첫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자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고 반기기는 커녕 아버지의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가 난 채 머물러 있었죠 그때 아버지는 이러한 큰아들을 품기 위해 집 안에서 나와서 그 큰아들을 달려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두 양극단의 두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언제나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하지도 못하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불효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불효자들을 위해 자신을 가장 공경하였던 단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흑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안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듣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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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은